1등이요. 이제 몸이 들어? 이렇게 할 수 있었네? 그동안 외환했어? 영어 수학은 거의 다들 필수로 다니고 야자 끝나고 학원에 있을 시간 엄청 많으니까 애들 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다 자고 애들이 다 다니는데 안 다니면 나만 안 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부모님들 압박도 있고 해서 한 명이 고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전체적으로 다 고치려고 하면 꽤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법을 고치거나 그런 식이 아니고서